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검찰개혁, K-방역, 무기수출, 조선업 부활, 부동산개혁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주요 의제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 뭔가 불편한데 뭐라고 하자니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문득 제게 떠오른 아이디어는 많은 언론이 단체로 달려들어 물어뜯었는데 돌이켜보니 다 헛소리였던 예전의 사례를 찾는 거였습니다. 헬마우스 코너로 꾸며드리는 22년 2월 3번째 금요일의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51의 금요일 순서입니다. 윤세민 리스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주 4일째 이슈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 4일째 이슈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습관적인 태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온 것인가를 돌아보는 데에 확실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언론을 봤는데 너무 익숙한데? 네. 우리가 이제 말싸움할 때 가장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정보가 되지 않는 말을 끌어다 대면서 이게 정도가 심하다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점에서도 진중권씨 가장 특출난 표현인데요. 요즘 방송을 들어봐도. 내용이 없는 말을 가지고 화를 내요. 계속 말을 하면서 늘어놓으면서. 언론이 가장 많이 그러고 있는 때가 요즘이긴 한데 2000년대 초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아카이브를 돌아보고 있고요. 헬마우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내용이 없는데 계속 화를 낸다는 행위의 어떤 의미는 단 하나네요. 화를 내는 내가 남는다. 데카르트적으로다가. 그렇죠. 화를 내는 진중권만 남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슈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어제 시간에는 일태면 한국 보수 매체들 그리고 경제지들이 주호일제로 가는 길을 어떻게든 틀어막고 지연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의 역사를 한번 돌아봤다면 오늘은 주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은 것처럼 하고 싶었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테고요. 그 전에 제도 시행을 위해서 2002년 말에 입법안이 나오고 2003년, 2004년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하나 둘 시행이 되기 시작하고 그 시점에 짜투리로 트집을 잡는 재미있는 웃기는 기사들만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서부터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두유는 원래 이 맛 온 두유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독일산 맥주 혐오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 혐오 비오틴 건강한 비움 친구 평상네이처 디메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두유는 원래 이 맛 온 두유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한 우리는 그런 생리대가 필요합니다.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인증 완료 소중한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가격 2,500원으로 만나는 100만 팩, 5만 건의 후기가 인증한 가장 안전한 생리대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물과 결합해 40배로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질경이 씨앗껍질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디메이트 광고 다이어트 다짐을 1월 1일에 하면 사실 하수죠. 1월 1일에 하는 다짐이 지켜질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설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먹던 관성도 있고요. 설이 지난 다음에 연휴가 끝나고 3월이 시작될 때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다짐을 여러분은 이미 했어요. 그렇죠? 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디메이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지방 감소에 성공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체지방이 감소되면 죽음이 목전에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을 감소하려면 첫 번째,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야식은 진짜 안 되고요. 다만 그런 것도 안 되면 밤에 탄수화물을 끊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지켰는데도 체중 조절이 지지부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체중도 계단식이에요. 찌는 것도 계단식으로 찌고 빠지는 것도 계단식으로 빠집니다. 사람이 바로바로 느끼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죠. 네. 안 빠지다가 갑자기 빠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디메이트를 잡숴 보십시오. 먹었더니 너무 배부르다는 후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건 치킨이나 족발이 아닌 디메이트입니다. 그리고 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할 때 사실 너무 배고플 때 입안에 넣을 뭔가들은 다 있거든요. 다이어트 해본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초콜릿이었는데 네. 그때 그것만 허용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디메이트를 집안에다가 쟁여두시면 너무 배고플 때 그 순간에 찾는 식품으로 괜찮습니다. 드신 분들의 후기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해보십시오. 네. 헬로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본의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겁니다.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자. 졌어요, 이미. 졌어요. 자,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지고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유의 저널리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 원인에 대해서 그 사실에서 하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제는 지겨우실 텐데 바로 그 대표적인 2002년 12월 18일 대선 당시 나를 하루 앞두고 있던 날의 사설 조선일보의 정몽준, 노무현을 벌였다. 입니다. 대선 당일날 일면에 쫙 찍혀가지고 온 나라에 퍼졌죠. 이걸 보면서 와,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급하구나. 그렇죠. 무엇을 위한 것이며 평상시의 습관은 어땠을까를 그때부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지 20년 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는 패턴을 보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명제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전진한다. 랑 비슷하게 한국 언론사를 좀 훑어보다 보면 보통 큰 싸움에서 지더라고요. 한국 언론들이. 자잘한 싸움은 모르겠는데 큰 싸움이 벌어졌을 때 보통 집니다. 최근에 지금 부동산 대란에서 슬슬 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코로나 방역의 전반과 관련된 싸움에서 이미 한 번 졌고요. 연패를 거듭하고 있죠.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건 앞에서 보통 한국 언론들이 지는데 사실은 그 덕분에 한국이라는 국가가 발전 도상을 걸어온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이후로 한국 시민들은 늘 언론을 이겼어요. 웬만하면 이겼어요. 중요한 분기점마다 이겼다는 게 한국이라는 국가가 발전 도상을 걸어온 원동력인 거고 그 문턱에서 자빠진 나라들은 보통 기득권들이 항상 이겨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던 거라는 느낌을 또 한 번 갖게 되는 것이고요. 지고 난 뒤에 툴툴거리는 사이즈들이 재밌죠. 사실 보통. 정신 승리. 그렇죠. 그게 이제 2002년 중반이 되면 이미 입법 과제 상태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지난 시간에 목도했던 2002년 8월에서 10월까지의 역사라면 그 전에도 짜잘하게 집니다. 보통 크게 지기 전에 일단 짜잘한 싸움부터 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하나 보여주는 매일경제의 짜투리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찾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하나 가져와 본 게 있어요. 이런 패턴입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 백신 이후에 관계가 없지만 사망한 사람 얘기를 하는 찾기는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보통 2002년에는 그 사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안 그랬으면 기사 읽기 때 특집으로 소개가 됐어요. 맞아요. 2003년에 그 사실이 있었다면 그런 기사거든요. 보죠. 2002년 5월의 매일경제입니다. 주 5일째가 회사 잡내 매일경제 2002년 5월 26일 이런 회사도 있나 코스닥 등록기업이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재무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어흥만기일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도가 났다. 인터넷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디지텔 대표 이종석 옛 마이크로머스 테크놀로지는 지난 25일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업무 차질이 생겼다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 앞으로 돌아온 45억 원어치 약속 어흠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보도를 냈다고 공시했다. 디지텔은 1차 보도와 관련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한 만큼 27일까지 어흠 결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텔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실시했고 다음 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며 최근 재무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어흥만기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부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 이게 이 기사 보면 기사 시작부터 올게요. 기사를 시작하면 이런 회사가 있나? 이렇게 중얼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네. 아무 정보값이 없어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기사가 왜 나레이션이 있어? 이런 회사도 있나? 이 기자가 기사를 쓰기 전에 했던 혼잣말 같은 그렇죠. 그게 무의식적으로 타자를 타닥 쳐가지고 송고를 한 거죠. 그렇죠. 디지텔이라는 회사가 있어? 그리고서 25일에 부도 났는데 이틀 뒤에 막을 돈이 있죠? 그럼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차고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핑계를 대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괜히 이제 그걸 제대로 못 해놓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아직 주호일제가 은행권에서 시행되기 전이거든요. 2002년 5월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군요. 은행권 시행이 2002년 7월이에요. 이 핑계 자체가 웃겨요. 사실 애초에. 아니 아직 주호일제는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주호일제가 회사 잡내라고 쓰냐고 애초에. 그것도 웃겨요. 그리고 이게 주호일제라서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금요일들에 결제를 했어야 되는데 토요일에 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날라갔으면 일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토요일에 은행은 근무를 하던 시절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도 보면 최근에 재무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어흥 만기를 숙지를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건 주호일제하고 상관이 없죠. 그냥 바뀐 거에요. 직원이 바뀌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지 주호일제 근무를 도입할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망했다 같은 기사거든요. 제목은 백신이 사람 잡내야. 혹은 백신 이후에 사기 암이 발견됐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제목을 다시 써야 되는 거죠. 백신이 사람 잡내. 그다음에 기사 클릭해서 딱 들어가 보면 이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하라고. 참고로 2002년 5월 25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못 막았으면 27일 날 돈 내면 돼요. 그럼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런 기사가 있나.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이 기사가 나오는 시점에 어디도 주호일제가 시행이 안 됐어요. 일단 은행권이 시행이 안 됐죠. 그다음에 디지털도 아직 시행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음 달부터 주호일제 근무 도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주호일제를 안 했어. 그런데 이게 왜 주호일제 때문이야.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럼 아니 너무 이상해요. 보세요. 26일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26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25일에 돌아온 어음을 못 막았으니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27일에 결제해서 막으면 되는 거고 1차부도 난 거니까 막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은행도 문을 열었고 자기 회사도 문을 열었는데 왜 안 하냐고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헷갈려서 얘기해놓고 왜 주호일제 핑계를 대냐 이거예요. 그 왜 분리수거하기 싫을 때 분리수거차 떠날 때까지 이렇게 뭉기고 있다가 아 그렇죠. 분리수거 끝났다라고 헛소리하잖아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지. 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려. 일부러 계산책도 안 시켜. 그렇죠. 직원이 일하기 싫었다. 이게 아까 백신 말씀하신 게 너무 적절한 게 이때는 그냥 주호일제가 언론 매체 입장에서 공공의 적인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게 있으면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야. 이걸 이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일경제였나 한국경제였나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는 게 문제다라고 막 징징대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에서 먼저 시행했을 때도 욕을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 한번 보시죠. 아 이게 제가 살짝살짝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점점 처절해져요. 네. 패턴이 점차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네. 점점 지푸라기가 처음에는 그래도 태깨줄 정도는 됐는데 점점 지푸라기가 얇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뒤로 갈수록. 너무 많이 밀렸어요. 일종의 망국기 같은 거죠. 망해가는 나라의 후반기. 하하하하. 기자의 눈 김상철 은행 주 5일째 혼란없다고? 동아일보 2002년 7월 8일 은행들이 첫 토요 휴무를 한 6일 주부 김모 씨 40 서울 서대문구 홍재동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비, 가스요금, 자동차세 등을 내기 위해 가까운 은행 지점을 찾았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는 안내문만 붙여놓은 채 점포문은 닫혀있었다. 김 씨 같은 고객이 이날 헛걸음을 한 것은 은행들이 문을 여는 점포명단과 개점점포의 업무 범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 같은 고객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고객들은 은행의 준비 부족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자 지금 앞에 첫 문장 은행들이 첫 토요 휴무를 한 게 7월 6일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5월에 부도가 난 디지텔은 하하하하. 그냥 부도가 난 거죠.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죠. 이 기사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이 기사에 주목했느냐 하면 일단 주부 김모 씨 서울 서대문구 홍재동에 살죠. 40세죠. 네. 저는 김상철 기자와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에도 보시면 김 씨 같은 고객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 해요. 찾기 어려운 사람이야. 얼마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7월 6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을 7월 8일에 기자의 눈에 적으려면 7월 6일 내지 7월 7일에 기자에게 제보가 이루어졌던 얘기거든요. 주말 중에. 주말 중에.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사례 중에서 어떻게 이게 김상철 기자에게 들어갔을까. 네. 그렇다면 주부 김모 씨는 연령대로 봤을 때 여동생이거나 누님이 하니까 아니면 배우자거나 배우자거나 가장 재미있는 문장은 비가 내리는 가운드예요. 저도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영화적 연출이죠. 그렇죠. 주 5일째 져가지고 슬픈데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가 아파트 관리비, 가스요금 거기까지는 전업주부가 할 수 있는데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자동차세. 이 자동차세 혹시 김상철 씨의 자동차세가 아닌가 내 거 아내한테 맡겨놨는데 혹시 못 낸 거 아닌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주부 김모 씨 환갑 축하드립니다. 그렇네요. 그러네요. 올해 예순이시죠. 그렇네요. 이거 보십시오. 기자의 눈에 제목은 은행 주 5일째 혼란 없다고 물음표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혼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은행이 주 5일째로 이제 시작을 뿅 했는데 첫 주말부터 혼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목에 담고 있어.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별 혼란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김 씨 같은 고객의 숫자는 많지 않았대. 아니 이거 너무 요즘도 너무 많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뭐가 제대로 처음 도입될 때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기사는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사들은 그래도 안에 들어가보면 갈팡질팡 우왕좌왕이 좀 있잖아요. 여긴 없어요. 여긴 없어. 평화롭게 비만 잘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기는 깨끗했겠죠. 그날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마치 조선일보 한현우 부장의 달래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나만 화났어요. 기자만 화난 거야. 지금. 그 달래장 만든 날도 머릿속에서 생각해보세요. 트래비를 보면서 달래장 만드는 날은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아 그렇죠. 평화로운 날이죠. 이 날도 보세요. 토요일인데 비가 봄비가 내리고 있고 5월이고 날씨도 좋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게다가 거리도 한적해요. 하지만 난 자동차세를 못 냈거든. 그게 열받는 거라고. 그러면 결론이 예측이 되죠. 나는 다시는 은행에 가지 않기로 했다. 은행에 갈 때마다 비를 맞아야 한다면 그러니까요. 유명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물론 이제 기사 내용을 실제로 보면 은행이 주 5일째 시행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띄엄띄엄 수준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여는 점포 닫은 점포를 미리 좀 공지하고 이런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을 수는 있는데 저도 기억나요. 대선 전부터 4.5일째나 놀토 같은 운영을 했었어요. 맞아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일부 불편이 있었다라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따라서 김모 씨는 의지가 있었으면 다른 지점 갔으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 기사 안에 나와요. 다른 지점 갔다고. 그러니까 비 오는데 너무 많이 걸었다 이거죠. 그게 불만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정도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별 혼란이 없었다는 게 오히려 맞거든요. 그리고 20년대에 비교하면 옛날에는요. 길바닥에 깔린 게 은행이었어요. 은행 열매처럼 은행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는 아파트 상가마다 은행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시점에 다른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은행들의 혼란을 얘기하는 기사는 김상철 기자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이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특별한 경험과 직접 연관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리고 그날부터 은행이 쉰다고 뉴스에서 아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했어요. 몇 달 전부터. 도배를 했어요. 기억나요. 선장님들 중에 아무리 바보가 많기로서니 아침에 저건 보고 나간단 말이에요. 일기예보는 보고 나갑니다.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뉴스에서 안 한다고 하면 안 갑니다. 100%예요. 지금 어르신들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고 대처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시민들이 2002년에 이렇게 마지막 병사까지 쓰러지는 모습을 보셨고 주월재가 스무스하게 대한민국 접수하는 장면을 지금 목격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80년대의 명작인 남북전쟁의 한 장면 같죠? 그 저 필드 싸움에서 보면은 마지막 밀리언시 죽어야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두렵게 안 죽잖아. 이거죠. 이거. 마지막 인펀트리가 쓰러졌어요. 지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었던 작업이 법제화되는 과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종 승인이 나는 과정인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제도화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2002년 하반기 시점이 되면 이미 흐름은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2003년과 2004년 그러니까 법제화 이후로 가면은 제도가 완전히 안착되는 게 확정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지와 경제지들의 패배는 미주리호 함상에서 사인을 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죠. 사실 이 시기에 기억을 하자면 우리들은 적이 폐잔병이 있는지도 기억을 못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보통 이제 다른 신문 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조선일보로 봐야 이 싸움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 마치 그 사이판에 남아있던 마지막 일본 제국군처럼 그렇죠. 보수지들은 계속해서 가미가재를 날려보내고 있었어요. 가서 죽어. 사이판 정글에서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벨 80이 적이 가는 길에 죽인 고블린 기억 못하듯이. 아니 왜냐하면 1960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이판에서 일본 제국군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내가 한 디아블로를 십년했는데 꿈에서 어떤 소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고. 야 내가 온 동네를 다 죽였는데 너네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미안하다. 미안. 암소리. 이런 소리지. 내가 죽인 소가 1억 마리 있는 거. 그런 거죠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웃겨지는데 여기서부터는 거의 웹소설의 경지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처절해지죠 약간. 기억이 나는 게 1집 나오기 직전이에요. 겁나 보릿고개였어요. 나도 이제 비정규직을 그만두고 직장을 알아봐야겠다. 앨범이고 뭐고 다 뒤지라 그래. 그러고서 2004년에 직장들 알아봤는데 중소기업들이 그때 홍보를 많이 했어요. 뭐? 우리 주 5일제 미리 한다고. 맞아요. 지금 시급 11,000원입니다. 12,000원입니다. 붙여놓는 조금 손이 익은 인력이 필요한 비정규직 자리 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홍보예요. 그게 전혀 안 아까웠던 거예요. 줄 4일제 슬슬 홍보하고 있죠. 네. 한 회사가 오래전부터 홍보를 했고 지금 슬슬 줄 4일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세의 회전이 대회전이 시작될 때는 진형이 있고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젠쿠르 회전같이 프랑스의 기사단이 괴멸되는 전투 같은 경우는 전투의 후반으로 가면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라인도 없고 상사와 부하도 없어집니다. 약간 그 수준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조선일보가 회전 시작할 때 잡아줬던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던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푸라기든 짱돌이든 아무거나 던지는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젠쿠르 쯤 되면 그 말 위에 있던 기사들이 나중에는 그냥 진흙 집어서 던졌을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방패를 내리고 봤더니 앞에 막 당근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무거나 던지는 거죠. 자 이 아무것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삶의 질이 정말 향상될까라는 아니 모두가 이미 즐기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정말 향상될까요? 라는 의문을 엉뚱하게 제기를 합니다. 보시죠. 사설 주 5일째 시행 삶의 질 정말 향상될까? 세계일보 2004년 6월 30일 주 5일째가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수입 증가 없는 지출 증가를 초래하며 시행 초 상당 기간 이혼률까지 높아졌다는 선진국 사례도 참고할 일이다. 그냥 웃게 되지 않습니다. 시장 거의 위에서 군림하다시피 했던 거대한 여행사들 다 이때부터 꺼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주목할 거는 이혼율이 높아졌다. 전 이게 유일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선진국 사례가 있다. 저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맨 앞에 문장이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래된 경제지의 수법입니다. 노동개혁이 있을 때마다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때만 꺼냅니다. 도대체 세계일보의 사설이 주목한 이 선진국 사례는 무엇일까? 뭘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월제를 시행하는데 이혼율이 높아질까? 그래서 큰오빠를 만나러 가야죠. 조성일보를 그러면 또 이제 원전이 나와야죠. 2004년 6월 30일 사설이 세계일보 사설이었는데 2003년 10월 2일에 위대한 조선일보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좋아요. 조선데스크 주 5일째로 이혼이 늘어난다면 조선일보 2003년 10월 2일 주 4일 근무제 이후 폭스바겐의 주요 공장이 있는 볼프스부르크시에서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6년 볼프스부르크시에서는 471상이 이혼을 했는데 1994년에 294상보다 약 60%가 증가한 것이다. 독일 언론들은 폭스바겐의 새로운 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줄고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이혼율이 증가했다고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현지 노동자들은 현지 노동자들은 당시 소득 감소가 이혼율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란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늘어나는 여가시간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막연한 환상이 깨진 것만은 분명했다. 풍부한 여가생활은 국민 삶의 질을 높여주며 사회를 정상화한다. 하지만 대책 없는 여가는 재앙일 수도 있다. 주 5일 근무제는 독일 사례에서 보듯 이혼율 증가 등 사회적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 앞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처음에 원론사가 얘기했다고까지 말을 하면서도 독일 사례에서 보듯 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두세 개 거치면 이미 사실이 되는 거예요. 도시 하나의 이야기를 독일 이야기로 바꿨고 정해지지 않은 사실을 정해줬다고 바꿨죠. 아주 재밌습니다. 이 조선 데스크라는 칼럼인데 조선 데스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요? 조선일보의 데스크라는 사람들은 너무 특이한 언론 행태를 보여주는 건데 지적하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독일 언론들은 이라고 하면서 볼프스부르크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독일 언론들은 OO이라고 했다라고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극적으로 보도한 거로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근거가 일태면 어느 매체인지 정도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독일 언론이라고 하면 한국 언론이라고 해도 이데일리도 있고 파이낸셜 뉴스도 있고 FN타임즈 같은 이상한 안티백서 매체도 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다 되니까 독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어느 매체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와 그 짓도 안 했어요 또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요즘은 그래도 확인이라도 할 수 있게 뉴욕타임즈 몇 일자 기사라고 얘기는 해줘. 근데 이거 없어서 옛날에 이런 짓 참 많이 했어요. 이것도 확인이 안 되고 1996년에 볼프스부르크시의 471상이 이혼했던 게 94년에 294상하고 비교했을 때 60% 증가다라고 얘기했는데 294대 471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숫자상으로는 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자고요. 당시에 볼프스부르크시의 인구가 한 13만 명 했대요. 13만 명 중에 600명이 이혼하던 게 900명이 이혼한 걸로 바뀌었대요. 그렇죠. 이게 대단히 의미한 숫자인가요? 근데 가장 재밌는 거는 연관관계를 못 밝혀냈잖아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관계를 못 밝혔을 때 막 들리지 말라고. 주 5일 근무제 이후에 변한 거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느 게임은 업데이트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누구집은 그래픽카드를 바꾸는 비율이 늘어났다. 그렇죠. 누구 어머니는 흰머리가 늘어났을 것이고 그런 걸 다 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 안에서도 스스로 이혼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왜 쓰냐고 기사를 그러니까요. 이런 거 그리고 오래된 전통적인 문제거리가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혼은 가정의 행복과 때로 무관하거나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인 마인드 이것도 냄새나죠. 맞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성의 주체성이나 경제력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선택권이 존중되니까요. 그렇죠. 가정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정상가정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지고 그렇죠. 선진화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건데 정상가정 개념의 해체가 정상화죠. 심지어 그 이혼을 하는 이유가 주 5일째라고 어떻게 박아놓을 수가 있냐고요. 그게 굳이 거기서 원인을 찾자면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주 5일째를 시행해가지고 독일 사례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됐을 것이고 그럼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졌을 수가 있고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이혼율이 증가했다. 너무 단계를 여러 개 걸쳐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비난하잖아요. 상대방을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지금의 여당도로 독재라는 단어 많이 입에 올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소수자 탄압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와 모두가 섹스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방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늘어나는 여가시간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준다는 막연한 환상이 깨진 것만은 분명하다. 뭐가 분명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늘어나는 여가시간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대인데 그게 막상 해보니까 이혼으로 이어지더라. 라는 얘기는 일태면 요즘 꼰대 아저씨들 하는 얘기죠. 내가 삼식이가 돼가지고 집에서 구박을 받는다. 약간 고 패턴의 연장선에 있는 그거 혼나고서 쏙 들어간 지도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내가 집에 오래 있었더니 마누라가 싫어해.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 기사 제목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주 5일째로 이혼이 늘어난다면? 몰라. 저걸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주 5일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토요일을 먹고 싶어. 이게 또 살짝 서늘한 것이 우리가 예전에 같이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아베의 개헌안 에 보면 가장 무서운 점은 그거였잖아요. 국가의 말을 잘 듣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자꾸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국민의 기초 단위를 국민이 아닌 가족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족은 국민 개인보다 국가의 말을 잘 듣는 단위라는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철학이 여기 묻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 우맹한 민중들아 니들은 노는 시간이 늘어나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지 대책이 없는 여가는 재앙일 수 있단다. 라고 근엄하게 지금 설파를 하는 거죠. 조선대스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한국의 보수 매체들이 고민한 것은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것인가 그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 라는 게 아니고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르는 피해를 강조해서 이거를 제도로 어떻게든 흠집내는 거 가능하면 잡아뜨리는 거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005년 6월에 SBS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주 5일째 반갑지 않아요 SBS 2005년 6월 30일 지방 소도시의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인근의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쉬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아예 공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보건소 말고는 변변한 의료기관이 없는 시골마을의 주민들도 혹시나 주말에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같은 특수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일이어야 할 2주 5일 근무제의 확산이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릇이죠. 평소에 안 돌보던 사람들 이때 돌보려고 듭니다. 제가 캡쳐를 한 SBS의 당시 보도 화면을 보시면 이 짤은 공유해드리죠. 옆에 택시 승객 절반된다 상점 상권 죽는다 보건소 진료 어렵다 나라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소의 진료는 주 5일 하나 6일 하나 똑같이 어려워요.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택시 승객 절반된다 상점 상권 죽는다는 지금 보면 완전히 틀린 얘기고요. 완전히 틀린 얘기죠. 그리고 한국의 지방 소도시들이 상당 부분 명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게 주말의 여가시간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국내 여행이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었던 계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행사들의 흥업이 일어나게 된 것도 주 5일제를 기점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SBS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지방 소도시의 상인들에 대한 문제도 제도 정착을 위해서 국가정책 차원에서 고민해가지고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인근 기업체나 공공기관 직원들 마찬가지로 공동화에 대한 다른 대책 혹은 그거에 따라서 주택상가들이 활성화되는 반대급부가 생겨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보건소의 의료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냥 고민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공공기관인데 그건 좋을지 아니어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말 근로를 어떻게 확충해가지고 인력을 더 많이 늘려놓을 거냐 오히려 반대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차원이고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SBS가 좋은 언론사일 때도 많아요. 훌륭한 언론인들도 더러워 있어요. 그런데 SBS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언론사일 때와 본인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태연건설 방송부일 때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보통은 후자의 얼굴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편이긴 합니다.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걱정은 여기까지 심지어는 이제는 뭔가 기괴한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어떤 좀비화를 제어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온 세상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주 5일째라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신박한 주장 틀어보시죠. 주 5일째 건강에 오히려 해댈 수 있다. 뉴스스 2004년 6월 28일 이 교수는 성취지향적인 사람과 일중독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주 5일째가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 휴일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일을 벗어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 크며 논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일 증후군을 겪는 사람은 일중독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동양권의 경우 논다는 것을 나쁜 의미로 교육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는 말했다. 이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일중독자만 배려하는 내용의 기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 5일째가 일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받아들여지는데요 저는? 아니 그리고 일중독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치열업을 해서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면 그 사람이 건강을 해치거든요. 저 이제는 인정할 수 있는데 저 성취지향적이며 일중독이에요. 이제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겠어요. 인정해야 고칠 수 있으니까. 다만 그래도 휴일은 좋아요. 쉬고 싶죠. 앞에 읽어드렸던 기사하고도 동일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대책 없는 휴가 여가하는 재앙이래요. 하지만 모든 직장인들은 일보다는 휴가 여가에 더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문제는 항상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국 보수 매체들이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태도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일을 못하게 하느냐. 똑같은 얘기를 바로 얼마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아니 내가 120시간을 집중해서 일을 하고 3주 휴가를 가고 싶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건강권을 해치기 때문에 문명국가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이게 대선 캠페인으로서도 좋지 않은 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일찍 죽기 때문에 표가 별로 안 됩니다. 이제는 기사로 내게 너무 내용이 짜치는데요. 그러니까요. 일중독자 얘기를 우리가 기사로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 죽은 사람들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선에서 다 죽고 네크멘서들만 남은 거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놀고 있다니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원하면 일을 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와 진짜 윤석열이 할 말을 18년 전에 먼저 해주네요. XSFM입니다. 자, 여기에요?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저 온 두유 품절이래 그냥 마트에서 샀어 두유가 두유지 뭘 그렇게 콩으로만 만들었는데 맛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응? 두유가 콩으로 만든 거야? 국산 콩만 담은 두유는 원래 이만 온 두유 자,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에는 만성수면부족이 주 5일째 때문에 온다. YTN의 네크로멘소를 만나보시죠. 주 5일째 만성수면부족 조심 YTN 2004년 7월 2일 회사원 대부분은 주 5일째로 주중 업무부담이 늘어나면서 평소 잠자는 시간이 더욱 줄 가능성이 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는 모자라는 잠을 보충하기 위해 늦잠을 자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자는 잠은 수면부족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끼니를 거르다 한 끼 폭식한다고 영양소가 보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늦잠은 잠드는 시간을 뒤로 미뤄 새벽 한두시가 돼야 잠이 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 5일째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수면부족도 주 5일째가 만들어낼 수 있다. 주 5일째니까 평일 때 빡세게 일할 수밖에 없고 다시 돌아가면 90년대 했던 그 논리죠. 엿새 일하던 거를 닷새만 일하면 더 많이 일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근로직은 줄지 않는다. 이거랑 똑같이 주말 이틀 쉬게 되면 주중에 그만큼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주말에 몰아자게 되고 주말에 몰아자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왜 도움이 안 된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수면부족이 된다. 여기는 노력을 했네요. 생각해보면 하루 더 쉬는데 어떻게 수면부족이 있을 수 있어 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내가 뒤집어봐야겠다. 그래서 또 이게 재밌어요. 지난 20년째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반노동적인 보수주와 경제지의 언동은 딱히 시장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 노동 시간은 그 어떤 노동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줄어든 노동 시간을 가지고 소비자가 되는 게 더 시장 친화적인 거예요. 이 기사들은 시장 친화적이지도 않아요. 다만 머슴을 부리는 이상한 사람들의 마인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배만 아픈 거예요. 반시장적이기까지예요. 노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죠. 이게 이게 진보적 의제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 두 가지 기사를 조합을 해보면 일 중독자들이 수면부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 거죠. 휴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일을 여유롭게 했으니까 일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수면부족도 없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휴일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잡는 지푸라이가 점점 얇아져요. 하루에 두 시간씩 장부 뒤지고 주판 써서 계산하던 시대랑 지금을 어떻게 비교하며 386으로 정리해놓고 다운로드 받고 디스켓으로 백업해놓던 시대랑 지금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앞으로도 노동시간은 더 줄 거예요. 그리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저 이 기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한 발 떠나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한국 보수지들의 패턴은 돌고 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라서 이 월요병 논리는 나중에 연합뉴스티비에서 2010년대에 한 번 또 반복을 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일요일에 잠깐 출근하면 좋다? 바로 그겁니다. 월요병 해결법. 2005년에 이미 예고가 됐었던 해결법입니다. 들어보시죠. 이틀 쉬니 월요병 더 심해졌네. 문화일보 2005년 7월 4일 월요일만 되면 직장인은 병에 걸린다. 출근하기도 싫고 밥벌이 때문에 힘들게 나오더라도 의욕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지난주에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일주일을 버텨야 한다는 중압감이 월요병의 주원인이었다. 그럼 이틀을 쉬고 나면 어떨까?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 후 첫 월요일인 4일 아침 풍경은 오히려 병세가 악화된 모습이었다. 이틀을 쉰다는 안도감에 금요일부터 무리한 결과다. 길어진 주말의 후유증.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는 최 모 씨는 첫 주 5일제의 여파를 톡톡히 경험했다. 그는 금요일 저녁부터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편안한 마음으로 술을 마셨고 결국 자리를 최 씨 집으로 옮겨 토요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오후 3시가 돼서야 일어났다. 오래간만에 마음껏 어울린 친구들은 아쉬움이 남아 토요일 저녁에 다시 뭉치기로 의기투합했고 최 씨는 월요일 아침까지도 이틀에 걸친 강행군의 피로가 가시지 않아 회사에서 눈치껏 졸아야 했다. 강 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강 씨는 주말 내내 자진해서 가구 재배치 대청소 같은 중노동을 했다. 평소에 아무리 부인이 도와달라고 해도 피곤하다며 방 안에서 뒹굴었던 그는 안 하던 일을 하는 바람에 4일 오전 내내 닭병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한 모 씨는 4일 오전 이틀간 푹 잤는데도 출근할 생각을 하니 시험날 학교 가기 싫은 학생 기분이 들었다며 출근길도 막히고 상사는 월요일부터 신경지리고 짜증을 넘어 두통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네요. 이제는 더 이상 공격도 아닙니다. 이제는 장점인데요. 아니 그리고 큰일 났어. 이거 좋을 채로 하면 국가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보세요. 디자인에서 다니는 최모 씨 주호일제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오후에 늦게 일어났는데 신나가지고 토요일에 또 저녁에 만나서 또 마셨어. 이틀간 밤새 술 마신 사람이 일을 못하는 탓이 국가 탓입니다. 이게 주호일제 잘못인가요?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니니까 이거를? 게다가 지금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금요일날 술 먹다가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와? 아니 이때는 이랬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첫 주에 신나가지고 이랬을 수 있지. 이때는 이랬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첫 주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신났으니까 혼줄이 났으면 다음 주에는 안 하겠죠. 사실 이거 보고도 웃겼는데 두 번째 사례가 더 한심이에요. 대박이에요. 중노동을 했다. 중노동을. 그 중노동이라는 건 뭐냐? 대청소와 가구 재배치입니다. 아니 평소에 얼마나 집안에서 일을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주호일제 덕분에 집에서 부인도 도와주고 가구 재배치도 했고 대청소도 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33세밖에 안 되셨는데. 35세? 33세밖에 안 됐는데 강모 씨는. 가구 재배치하고 대청소한 걸로 월요일까지 여파가 돼가지고 오전 내내 닭병이 될 거면 코어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이분은. 코어가 너무 약해. 그죠. 이 기자가 좋은 시절이라고 표현하는 시절이 여기서 보이죠. 그렇죠. 부인이 도와달라고 해도 피곤하다며 방 안에서 뒹굴었던 그는 이게 원래 좋았던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지금 드러나죠. 바로 그겁니다. 그 양반과 우리의 시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례는 굉장히 좋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닷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틀 동안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거나. 그러니까 신나게 술 마시고. 집에서 아내도 도와주고. 아내와 함께 이런 것들을 보내고. 한 모 씨 경우 너무 웃겨요. 한 모 씨 35세 같은 경우는 불평의 내용이라는 게 출근길도 막히고 상사는 월요일부터 신경질이고.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요일까지 일했어도 그래요. 안 그런 적이 있냐고. 월요일은 항상 막히고 상사는 항상 월요일부터 신경질이에요. 이게 뭐 새삼스럽게 주월제 때문인가요? 뒤집어 얘기해 볼게요. 저는 특수고용노동자잖아요. 가끔 일이 있을 때 저는 우리 두세 사람들이 안 나왔는데도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사무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좋긴 좋아요.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 걔랑 옥상에서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그건 순전히 노동자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먼 미래에는 몇 시간제 주 몇 일제 가지고 싸우지 않을 거라고요. 그냥 법적 노동 시간을 두느냐 없애느냐 가지고 싸우는 때가 올 거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선택이 아무 강요도 섞여 있지 않은 세상이 되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노동적이라고 진보에서 싸움을 걸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정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데 그때부터는 정성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직원을 어떻게 보너스를 주고 어떻게 승진시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지금 이 매체들이 묘사하고 있는 2004년과 2005년의 주월제 시행 초창기의 문제들은 실제 하지 않았거나 금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진. 아니면 다 지들이 멍청이든가. 아니면 평화로운 일상이든가. 평화로운 일상이든가. 아니면 기자들이 사회 부적응자거나 그런 걸로 이미 잊혀진 시절이죠. 그리고 그게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호일제를 너무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쓸하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저렇게 질질 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주호일제 세계가 기자들이 묘사한 지면에서는 디스토피아였습니다. 모두가 불만이고 모두가 힘들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디스토피아였어. 그리고 1947년까지 철황폐하 만세를 외칩니다. 안 졌다. 그런데 그 디스토피아가 실제 했는가를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는.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있었던 기사들로 보는 겁니다. 본격 시행을 시작했던 2004년 7월 이후에 나왔던 다른 기사들. 이 앞에 묘사한 기사들 말고 다른 주호일제 관련 기사들은 이 제도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슬픈 게 통신사들은 개구라를 주로 치는데 개구라 옆에 사실도 써야 돼요. 통신사라서. 그래서 통신사 기사는 통신사 기사와 무조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죠. 주호일제 연착륙 중. 뉴스스. 2004년 8월 3일.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82개 공공부문 해당 업체 중 91.8%인 259개사가 주 5일제에 맞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에 비하면 진척 속도가 느리지만 1,000명 이상 고용기업들도 지난달 말 현재 420개 대상 기업 중 70.7%인 297개사가 개정법에 따라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한 달 됐을 시점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례적일 정도로 스무스하게 지금 제도 안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조선일보가 걱정했던 것처럼 관련 노동 조건이 악화되거나 임금이 깎이거나 이런 하락도 거의 없이 정부의 권고 안대로 대체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뉴스스가 한 달 뒤에 연착륙 중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비싼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는 직원들은 대기업에서 보통 전략을 짜고 가장 비싼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 5일제를 겁나 준비했을 거예요. 마치 자동차 업체가 레저용 SUV 홍보를 하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레저 회사들이 국산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좀 사악하고 사회활동에서 사람들 구워삼는 거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 대기업 홍보실에 많이 가 있습니다. 대기업 홍보실과 대기업의 전략 수립하는 부처는 하늘과 땅 차이로 거리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홍보실에서는 한물 간 얘기를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던 거예요. 경청이나 아니면 연구단체나 아니면 이런 언론사들한테. 그래서 언론사들은 기업이 자기들을 두고 이미 떠났는지 모르고 2년 동안 싸웠던 겁니다. 워리처럼. 네. 왜냐하면 그 홍보실. 워리 불쌍해. 왜냐하면 홍보실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특히 헤드급이 언론사 출신으로 캐스팅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연관이. 끄리키타카입니다. 네. 주머니가 같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제도적 준비가 돼 있었던 기업체들. 큰 기업들이죠. 잘 안착이 되고 있었고. 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는 다른 데서도 다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시행하는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주 5일째 조기 시행 사업장 1천 곳 넘어. 한국경제. 2004년 9월 22일. 법정 시행 대상이 아닌 근로자 1천 명 미만 민간 기업 가운데 주 5일 근무제, 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사업장이 1천 곳을 넘어섰다. 노동부는 22일 주 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 시기보다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신고한 근로자 1천 명 미만 기업이 1천 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게 1천 명 이상 고용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그 당시 420개였는데 거기에 맞춰서 1천 명 미만인데도 아직 5년, 6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입이 될 텐데 그 전에 도입하는 기업들이 2004년 첫 해에만 두 달 만에 1천 곳이었다는 거예요. 중견 기업들은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대기업들이 다 가니까. 그럼 하천 기업들은 생산 라인의 스케줄 자체를 대기업에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이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모범적으로 혹은 이미 매뉴얼화해서 시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일단 공공기관이 동을 뜨고 그 뒤에 금융기관이 따라가고 그러면 금융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대기업들이 따라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민간기업, 중견기업들이 따라가는 이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공무원이 먼저 주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처음부터 싫다는 소리입니다. 지들도 알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수 언론이 그렇게 오랜 세월 공무원 혐오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혐오의 선을 그어놓으면 많은 노동개혁들을 최대한 딜레이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아니 애초에 공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은 공공기관에서 쉬지 않으면 나머지들이 안 쉬니까 도입했던 제도인데 그건 다른 서구권에는 잘 없는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기업들은 무난하게 적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측했던 대로 신산업들의 융성도 주오일제를 따라갑니다. 2004년 11월입니다. 들어보시죠.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레저용품 수입은 총 4억 1,507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 특히 등산화는 2,429만 달러가 수입돼 166%가 급증했고 요트 보트가 648만 달러로 51% 증가했으며 탁구용품이 384만 달러로 35% 패러글라이더가 309만 달러로 33%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지금은 관련 산업들이 대부분 국산화가 끝난 업계입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죠. 그땐 없었는데 지금은 국산업체들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맞아요. 많이 사줬으니까요. 제가 기사를 찾아볼 때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오일제가 국내에 도입이 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점 2004년 7월부터 지금 넉 달 지난 시점에 기사들을 보면 레저용품 관련해서 검색할 때 잘 안 걸려요. 국내 기업들은. 아직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산업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여서 지표를 삼을 때 대부분 레저용품들이 얼마나 수입이 늘었는가를 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서 국산화 누가 수입된 제품 쓰겠어요. 다 국내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지금 안정화가 됐다는 거. 또 하나의 지표는 뭐였냐면 강원랜드의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공동화 현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있는 한편에 반대로 레저 산업이 형성한다는 지표 중의 하나로 강원랜드로 주말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가. 이 문제를 까고 싶었던 네크로맨서들은 2004년이었으면 강원랜드에서 목숨이나 손가락을 잃었던 사람들 얘기를 했으면 됐어요. 맞아요. 정서원에 왔다 갔다 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자기 재산이 몇십억에 닿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차 안 타고 택시 타고 안 되잖아요. 차 담보로 돈 빌릴까 봐.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강원랜드 가는 게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애초에 2004년의 제도 시행 초기 단계만 하더라도 얼마나 주말 관련 산업들이 주말 레저 관련 산업들이 오르고 내리는지를 확인한 지표가 부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맞아요. 몇 개 안 돼요. 그 당시에 기사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탁구가 뭡니까? 그러니까. 레저 용품 수입 내지는 강원랜드 매출 이런 것들이었을 정도로 척박하던 시기인데 불과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주호일제라는 생활의 변화가 한국 사회를 얼마만큼 바꿔놨는지를 볼 수 있는 일종의 풍경이기도 한 거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다는 코로나 이전에 너무 많다는 비판까지 받았던 각 지역 축제들 있죠. 그렇죠. 머드 축제, 나비 축제, 산천원 축제가. 다 쓰입니다. 이때 다 시작이 되고 우우죽순으로 생겨난 겁니다. 기획이 이때 다 시작됐어요. 얼마나 데려갈 사람이 없었으면 국문과에 있는 사람도 막 데려갔습니다. 그 일하라고. 그 많은 골프장, 그 많은 스키장들이 언제쯤부터 다양화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10년대의 적도 근처에 놀러가면 한국인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죠. 다 국산 수영복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화보에서 설현 씨가 입었던 그런 거 입고 있었으니까. 네. 레시가드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업체들은 그때 기술을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기술을 키워서 다 중국에 진출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게 된 것도 결국은 그만큼 국내 매출이 받쳐주게 됐다는 거일 거고. 수영복만 많이 입나요? 출근 말고 주말 화장이 바뀌죠? 그렇죠. 그 화장품 업체들 지금 다 중국에서 돈 벌어갔죠?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사에 돈 줬던 기업의 바람과는 달리 주호일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불러왔다는 건 너무 정설이고요. 다 SUV 샀어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호일제 반대의 이유 중에 일종의 음모론이지만 주말에 발행하는 부스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여러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었고 그거에 대한 혼란과 혹은 변화 양상들이 뒤따랐던 건데 그리고 일부 군부대 지역이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도 민간인이 오니까. 민간인이 와서 심지어 하루 자고 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거는 지표로도 확인이 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이사장이 낸 2011년 논문 제목이 뭐냐면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주 5일제 같은 경우는 실근로시간을 12.3% 단축시켰다. 우리가 이틀 동안 만난 수많은 전장에 사라진 용사들이 떠오릅니다. 실직 근로시간 안 준다더니 진짜 RIP입니다. 이게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지금 한 7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2011년이니까. 네. 단축시켰고 장시간 근로 확률을 5분의 1로 축소시켰다. 이거는 노동자 건강권 측면에서는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10명 중에 7명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시간의 증가를 52.2%에 꼽았습니다. 가족과 처음으로 친해지게 된 거예요. 한국에 6일 나가던 직장인들이. 같이 집안 가서 영근튀김 먹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부가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 증가했다는 사람들도 15.7%였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매일경제나 한국경제가 외쳤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가 요즘 자꾸 키보드를 만들고 앉았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리뷰 같은 거 보고 있으면 꼭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냐. 아주 조금이지만 일부는 노동개혁 탓입니다. 덕질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덕질도 전투적으로 해서 덕질을 노동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빡세게. 진짜 문제긴 해요. 이게 못 거치는데. 네. 불치병이죠. 일종의. 그래도 여전히 도수치료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주 5일 내도 여전히 힘들기 때문이 아니고요. 주말에 뭔가 겁나 빡세기 때문이죠. 놀 때도 힘들게 놀아요. 하여간. 그리고 또 하나의 구호가 있었죠. 보수 매체들의 경제 망한다. 나라 망한다 구호. 삶의 질 뿐만이 아니라. 다 팔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효용성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 평균 3.1%였던 게 이후에 4년 동안 4.3%에서 5.8%를 유지합니다. 네. 멀쩡했고 오히려 올라갔고요. 그리고 주 40시간제는 1인당 노동생산성을 1.5% 증가시켰다. 이거는 KDI에서 나온 박윤수 박오람 연구위원의 연구자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2017년 자료고요. 10명 이상 제조업체 1만 1,690 이곳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노동생산성 떨어진다는 거 다 헛소리로 역시 RIP입니다. 주 5일째 시행의 효과로 취업자가 267만 명이 증가했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 6.5시간이 단축됐다. 이 평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12년 8월 자료입니다. 이게 신뢰성을 생각 안 하시더라도 본인이 그동안 겪어온 20년의 대한민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다수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혹은 체감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지표가 확인시켜주는 것 그리고 그동안의 매체들의 주 5일째에 대한 태도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변화를 갖고 있다는 것. 맞습니다. 까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15년 전에 그 삽질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고 그리고 처참하게 패배했는가 그리고 흔적도 남지 않을 시체를 네이버 뉴스탭에 많이 남겼는가. 이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인상주의가 대두됐을 때 방고 그림 보고 욕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뭐하고 있었을까. 그렇죠. 사라졌어요. 살펴보면 본인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에게도 옛날에 뭐 새로운 것만 나왔다 하면 반대하는 그거 안 될 거야. 그거 안 될 거야. 프리채 안 될 거야. 사이벌드 안 될 거야. 인터넷 안 될 거야. 스마트폰 안 될 거야. 하던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뭔가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가장 최근에 저한테 했던 말은 전기차 안 될 거였거든요. 전기차 안 될 거야. 그리고는 그동안 반대하던 거 다 쓰고 있죠. 네. 주 6일 일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혜자가 되고요. 제가 쓰기 좋아하는 말이죠. 역사의 땡밥. 그렇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결국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 소동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 주 4일째에 대한 논의를 조선일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 현재로 돌아옵니다. 2021년 5월의 기사입니다. 네. 일만 늘어. 노는 꼴 못 봐. 주 4일째. 꿈처럼 되진 않더라. 조선일보. 2021년 5월 30일. 최근 한시적으로 주 4일 근무를 도입한 한 대기업의 익명 게시판엔 주 4일 근무하는 동안 상사가 너희들 놀러 다니는 꼴 볼 수 없어서 주 5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더라. 휴무인데도 새벽부터 밤까지 메신저로 메시지가 오고 바로 답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주 4일이 아닌 24시간 근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야근과 초과 근무에 익숙한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주 4일째를 시작하다 보니 근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자플래닉 같은 기업 리뷰 플랫폼에는 매일 야근하는 회사 문화에서 도저히 52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 그냥 주 4일 출근으로 못 박아버린 것. 말이 주 4일. 포괄 근무제로 초과수당 없음. 긴급 업무 생기면 사실상 주 7일이라는 등의 비판이 올라오고 있다. 주 5일째를 얘기할 때나 지동 거는 거죠. 주 4일째를 얘기할 때나 몸풀고 있죠. 논리는 똑같아요. 이건 저거죠. 헬머하우스에게 말해라. 내가 돌아왔다고. 용기가 넘치고 기백이 대단한 게 완패했던 전장에 똑같은 무기로 다시 나왔습니다. 재래식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젠쿠르에 왔는데 세기가 바뀌었잖아요. 21세기거든. 말타고 팡금갑옷 입고 내가 돌아왔다. 아니 그거 백년전쟁 때잖아 지금. 아니 그럼 지금 21세기에 똑같이 하고 오면 어떡해. 기병이 나타났어요. 2022년인데. 여긴 드론인데. 아니 네이버에 기간검색을 하면 님들이 그때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틀에 걸쳐서 까줬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2021년에서 그대로 갖고 나옵니다. 근데 달라지긴 했네요. 뭐라고요? 그때는 디자인에서 근무하는 32세 누구시는인데 시댁에 변하니까 블라인드를 찾아봤네요. 그렇죠. 잡플래닛, 블라인드 뭐 이런 거.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결국 같은 그때 당시에 2001년 7월에 조선일보가 세워졌던 그 세 가지 비단주머니. 그거를 여전히 조선일보는 이미 사글대로 사글대로 그 비단주머니를 똑같이 들고 나와서 이 주사일제 시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들의 오래된 미래고 예정된 패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레파트리오리가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는 일본의 어떤 그 오래된 라멘집이라면 그것이 깊이로 돌아오겠지만. 교토에? 그렇죠. 300년 됐으면 저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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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게는 점점 맛이 깊어진다는 어떤 신뢰를 우리가 알았죠. 여기는 일태면 쓰레기를 오래 끓이면 진한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걸쭉한 쓰레기가 될 뿐이에요. 좀 참아줬으면 좋겠고. 이 어떤 발전이라는 걸 해야 싸우는 우리 입장에서도 싸울 맛이 난다. 우리는 지금 K9 자주포하고 드론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아젠크루에 왔는데 M1 들고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다각다각하면서 철갑기병들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면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 좀 황당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좀 격은 맞추자. 이런 정도의 조언을 조선일보에게 미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재보선에 보수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반동이라는 게 있고 마치 한 나라가 한 사람인 것처럼 그동안 쭉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아왔는데 이제 좀 터질 때가 돼서 보수의 표를 몰아줬다. 그렇다면 보수의 핵심 브레인은 이 여세를 어떻게 몰고 가려고 하는가를 쭉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올 초에 지적을 했듯이 세금폭탄이라는 20년 된 무기가 이제 쓰임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노동시간이라는 오래된 무기를 구경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쓰임새를 다하고 있는데 다시 똑같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의 마법은 하나씩 풀리고 있거든요. 표심이 계속 지금 같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쪽에서는. 자 김송송우가 수고를 해주셨고요. 이달의 헬마우스 코너였습니다. 결판나고 다음 달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결판 내고 오겠습니다. 결판 난 다음에 살아계실 자신이 있죠. XSFM입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춘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여성 청결제를 굳이 써야 할까? 어머, 예준바. 그냥 비누나 바디워시를 쓰겠다고? Y존은 청결하다고 다가 아니야. 내부의 약산성 밸런스를 유지해서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어떤 청결제를 써야 해? 전성분 EWG 그린 등급에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4가지 유산균 발효물 포스트바이오틱스 함유까지 말해 뭐해? 여성용품 전문기업 29데이즈가 있잖아.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여성 청결제 블라썸 케어 포밍 클렌저 금주의 의사소통 끝으로 지지난번에 뉴스라운드업과 관련돼서 서울지방에 여러 대에 걸쳐 살고 계시는 오래된 지역민으로 보이는 박기태 씨가 간단한 이야기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의 지도와 함께요. 동대문구 용두동과 제기동 지도를 보고 있어요. 용두동 20번지 일대 지역은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주요 사업지역으로 시공사 선정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빨간 표시를 해주셨는데 거기가 바퍼 나눔 운동본부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청량리역 주변에 세워지고 있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보다도 바퍼 운동본부에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청량리역 부근 경동프라자는 우이신설선의 지하철역으로 공사 중이며 이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오래 하신 분께 남들에겐 말하지 말아라 라는 수식어와 함께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이 지하철 역사를 모 대기업이 평당 1억에 사용하고 싶어 시와 계약 중이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 옆에 구 용두동 39번지 일대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제외됐다가 연이은 선거의 영향인지 일반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20번지 일대에 비해 39번지 일대 재개발의 조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재개발 조합장 자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개발 구역끼리 경쟁하는 등 말이죠. 저는 다일복지재단에 대한 민원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민간 재개발로서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동대문구 지역은 민주당의 유더결 구청장이 3선 연임을 한 지역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차기 구청장 후보가 정리되지 않았는지 지역에 인사를 날아다니는 사람만 6명에서 8명 정도가 됩니다. 이 지역의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침박계파가 힘을 쓰는 곳이었는데 지난 총선 후 지역 세력이 박살나고 현재 수습 중인 형태입니다. 저도 아는 게 좀 있습니다. 지역 세력이 박살났다는 증거로 서초에 있던 이혜훈 의원이 지역위원회를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리가 안 됐는지 8명 정도가 구청장 후보라며 현수막을 걸고 인사를 다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명 넘는 후보들이 당을 가리지 않고 지역 이입 집단의 민원을 해결해준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 지역 재개발 이슈가 맞물려 다일 공동체에 대한 민원사건이 발생하지 않나 추측합니다. 여기 재개발 조합장 출마할 수도 있겠네요. 누가요? 오세훈 시장이? 구청장이에요. 그리고 그런데도 재미있는 점은 현재 삼선 연임 중인 구청장은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운동본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의회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구의회의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정치가 언제나 자본의 편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의 문제인데 다만 그냥 내버려두면 자본의 편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죠. 파파운동본부 같은 곳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분께는 커피비노에서 드리는 더치커피 혹은 29데이즈에서 보내드리는 샤무드 파우치 같은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그 아실로서는 실로 오랜만으로 이번 주는 목, 금, 다음 주 화요일에 방송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월 22일에 예정된 방송을 업데이트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리고 저희들은 조금 쉬고 다음 주말에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사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성갑이가 일이 없어질까봐 뭐라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리고 저는 예측하건대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안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시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일을 너무 안 하는 건 되게 싫으니까 저는 주 5일에 반대하지 않지만 덕질인 일을 적게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 451회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윤세민 리디터와 유승균 비비였습니다. 헬마우스님과 김송성 우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B, W, K Thank you.